롤토리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품이에요! 자, 롤토 가족 여러분들 입장! 입장!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입었네. 아주 옥치게 차려입고. 실시가 돼, 실시. 오, 오랜만에 우리 신경 씨. 수 2. 옥치게 차려입었는데요. 지난번에 제자리를 뽑는 이벤트, 복불복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붐이 그냥 손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. 자기 멋대로 뽑은 거다. 저 지난주 이거, 이거, 이거. 신경 씨, 신경 씨. 신경 씨, 신경 씨. 신, 둘, 셋. 스탑초! 스탑초! 아이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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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떤 뽑은 겁니다. 하지만 오늘만큼은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지난주도 공정했어요. 제자리 테이블 위에 통이 하나 있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가 잠시 후에 콜사인을 드리면 우리 신동엽 씨가 직접 움직여서. 진짜 뽑는다 봐. 쪽지 하나 이름이 적힌 그분이 꿈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. 신경 씨 준비되셨나요? 아이저요. 이 영상은 10초 뒤에 폭발합니다. 신동엽 씨, 출발합니다. 와! 선생님 뽑으면 선배님이 하는 거지. 제발, 제발. 마술사 같아. 세연이 형이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제발, 제발. 설마, 진짜로. 어디, 어디. 카메라 어디. 4시간 만에 운명이 정해진다, 이거. 안 보고 그냥 필게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는 진짜 안 되는데. 제발. 까먹었어, 까먹었어. 너무 무덥스러워. 둘. 너무 무덥스러워. 어떡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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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잘하잖아. 조작된 거예요. 아니야,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야. 다행이다, 그래도 잘하는 놈이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야, 좋다. 재밌다. 짤감이다, 얘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케이, 하자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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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놀토. 해보자! 진행 시키자 하네. 아, 좋다. 잘 어울려. 저 큐카드 좀 주시겠어요? 아, 왜 잘 어울리지? 리딩? 리딩 필요 없어요. 무슨 리딩을 해요? 야, 좀 떨어. 내가 뭐가 되냐. 좀 떨어. 쟤는 진짜 인간 놀토야. 가볼까요? 오! 지란유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. 서운하네. 나 이런 거 약간 좋아해. 잘 됐다, 야. 잘 됐어, 잘 됐어. 야, 감투 썼네. 간단이 걸렸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가 격리 중인 붐 대신 1일 진행을 맡은 샤이니의 히어로, 키입니다. 잘한다. 키! 키 이방! 나래 씨, 드레스 한번 오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여유롭네. 아니, 넋사일 씨가 제 드레스를 보더니 연기 같다고. 모락모락. 모락모락 표현하는 연기. 아니 땡굴, 아니 땡굴. 오늘 태현 씨도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. 왜 안 짚어주나 했어요. 네네, 열심히. 어떤 컨셉으로? 저요? 네. 김말이. 김말이구나. 아, 여기서 웃어가네. 한 번에 이해가 되네.